안녕하세요. 민파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재미있는 현실화 스토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저희 초월자 마인드 멤버분께서 단톡방에 약 2년 전에 올려주신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야 공유를 하네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너머 채널에서는 인적사항을 변동해서 내보낸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저희 단톡방에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멤버분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긴 스토리로 설명해주신 내용이었는데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주인공인 여성분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그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께서는 그 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거리에 있는 모든 건물이 건물주가 된 느낌이 어떨까 상상을 하면서 걷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건물이 한두 채도 아니고 한 거리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합치면 정말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가치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감히 이루고자 내가 이렇게 돈을 보고 저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루겠다라는 계획까지는 아마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어찌됐든 평소에 그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냐면요. 이 여성분께서 예전에 가게를 운영을 하셨었대요. 그 가게의 건물주셨대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한 층을 빌려서 가게를 몇 년 동안 잘 하다가 이제는 가게를 접으시고 그 건물을 나오셨는데 사업을 그만두고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그 건물주분을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사연자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 사실 제가 손자녀석이 있는데 참 인물 좋고 착하고 좋은 녀석인데 아직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장가갈 때가 됐는데 아 언제 장가가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에 OOO씨 즉 사연자씨가 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봤는데 참 사람 괜찮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같은데 우리 손자 만나보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건물주분께서 사연자님을 몇 년 동안 봐온 과정을 보고서 사연자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이 손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연자분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해당 건물주 할아버지께서는 그 하나의 건물이 건물주가 아니라 그 거리에 있는 반 이상의 건물이 건물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께서는 믿을 사람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손자뿐이어서 손자가 결혼만 하면 손자에게 자신이 모든 건물을 물려주고 은퇴할 생각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많은 건물들, 이 많은 자산을 자신이 손자에게 넘기기에는 너무 벅차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몇 년 동안 사연자분께서 새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계실 때 사연자분을 유심히 몇 년 동안 바라보니까 정말 똑부러지고 착하고 금면성실한 그런 점을 건물주님께서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연자분께서 우리 손자하고 결혼을 하면 정말 편안하게 믿고 제 모든 자산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손자를 만나보는 게 어떤가요? 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현실화 스토리인데요. 그 이유는 단지 건물주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해당 현실화 이야기가 보여주는 현실화의 특징 중 하나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행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소위 이 물질현실세계에 살면서 모든 것을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하면서 계획을 짜고 그대로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노력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고 노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노력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현실화의 핵심은 노력을 하지 말라가 아닌 노력으로만 100%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인과 관계로서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행위자로서 무언가를 행위해야지만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녹여내는 게 이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정이 된 뒤에 알아서 세포분열이 일어났죠. 제가 세포분열을 해야지 하고 세포분열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뇌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돼서 내가 키가 커야지 하고 키가 능동적으로 큰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하고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잘하게 해야지 하지도 않았고 심장이 뛰게 해야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져야지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자체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방과 낫도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방과 낫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라는 시공간 전체는 사실 우리가 행함으로써 행위자로써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에 이뤄냈다고 보이는 결과조차도 사실은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꽃이 알아서 피고 개화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처럼 우리도 알아서 태어나서 무언가를 만들고 죽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떤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사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불가능해 아 이건 가능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정한 다음에 그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정말 믿으면 정말 행위자로서의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뜬금없는 타이밍에 아니 옳은 타이밍에 옳은 인연이 나타나고 옳은 기회가 나타나고 옳은 사건이 생기면서 그렇게 탁탁탁 모든 사건이 때에 맞춰서 맞아 떨어지면서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인간으로서는 그걸 모를 뿐이죠. 자 어찌됐든 다시 그 결말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 사연자 분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거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 분께서 우리 손자를 만나보고 결혼해라 그러면은 모든 자산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잠시만요 생각해 볼게요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스토리를 공유하신 날 가장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정중히 거절드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건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그리고 아마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연자 분께서 저희 단톡방에 다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민팡님 혹시 2년 전에 제 사연 기억나시나요? 저 결혼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현실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초월자 마인드 멤버십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을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연과 질문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Bye.